한국인 아버지와 멕시코인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난 하프코리안 복서 브랜던 리. 브랜던 리는 아버지인 바비 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브루스 리의 열혈 팬이었던 바비 리는 브루스 리의 아들 브랜던 리의 이름을 따라 자신의 아들도 브랜던 리 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바비 리는 복싱 선수로 활동한 적은 없었지만 TV로 중계되는 많은 복싱 영상들을 비디오로 녹화해둘 정도로 복싱을 즐겨봤다고 합니다. 이런 복싱에 대한 열정은 아들 브랜던 리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브랜던 리는 자신의 친형과 함께 6살 때부터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고 아버지 바비 리는 아들의 트레이닝을 도왔습니다. 오소독스였던 브랜던 리에게 앞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1년 반 동안 왼손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바비 리는 복싱 경기 경험이 없었지만 레전드들의 복싱 영상들을 연구하면서 기본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아들 브랜던 리에게 배움의 시작부터 기본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마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 손흥정씨처럼 바비 리는 자신의 아들 브랜던 리에게 좋은 습관을 드릴 수 있도록 훌륭한 서포트를 해주었습니다. 브랜던 리는 8살 때 첫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참가하였고 왼손만을 사용하며 우승할 정도로 복싱의 천부적인 소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리얼 복서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학교, 체육관, 학교, 체육관 그의 일과는 학업과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브랜던 리는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또래 선수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고 14살 때 후한 마누엘 마르케스와의 웰터급 타이틀전을 준비 중이었던 티모시 브래들리의 눈에 들어오면서 브래들리의 스파링 파트너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브랜던 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마추어 복싱 경기에서도 선수들에게 헤드기어를 씌우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차라리 프로 커리어를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며 프로 무대로 전향을 계획합니다. 브랜던 리는 주니어 골든글러브 4회 우승 주니어 실버글러브 3회 우승 주니어 PAL 5회 우승 등 181승 9패라는 훌륭한 아마 커리어를 끝으로 2017년에 프로 무대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프로 데뷔전을 1라운드 K 우승으로 산뜻한 출발을 하게 된 브랜던 리 브랜던 리는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은 약체들과 경기를 치르며 전적을 쌓아 올립니다. 최근 복싱계의 흐름을 보면 뛰어난 아마 커리어를 가지고 있거나 기량이 뛰어난 유망주들이 프로 전향을 한 뒤 떡밥들만을 먹으며 전적을 튀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론 에니스, 라시디 앨리스 같은 뛰어난 선수들 역시 20전이 넘도록 약체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전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브랜던 리의 최근 전적은 22승 20KO 무패, 승률 100%에 케오율 90%가 넘는 엄청난 전적을 만들었습니다.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인 로베이시 라미레즈가 프로 무대에서 반타적 복서인 떡밥 아단 곤잘레스에게 패배했던 것을 보면 이런 엄청난 전적을 미스 없이 쌓아 올린 것 자체가 뛰어난 복서임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브랜던 리는 최근 치렀던 사무엘 티와의 경기에서 엄청난 파워펀치를 보여주며 3라운드 케오승을 거두었고 턱이 돌아갈 정도로 큰 펀치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단단한 턱을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브랜던 리의 경기 스타일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매우 정석적인 복싱을 구사합니다. 앞손으로 거리를 잡고 상대를 컨트롤하며 뒷손으로 강하게 때립니다. 왼손에는 유도탄, 오른손에는 핵폭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상대를 컨트롤하고 오른손으로 피니시합니다. 난타전에도 능하며 등거리 연타 능력이 뛰어납니다. 토트토 할 땐 토트토 하고 박스 할 땐 박스 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대부분의 공격이 머리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헤드헌터이고 바디샵 비율이 적어 공격 옵션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론 에니스, 데빈 헤이니, 티모시 브래들리 등 많은 유명 선수들이 브랜던 리의 높은 링 IQ, 펀치 스피드, 펀치 파워, 타이밍 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미래의 챔피언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검증의 무대 한 번 없이 떡밥 선수들만을 상대하고 있지만 포텐이 높은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브랜던 리는 2022년에는 슈퍼라이트급에서 타이틀전을 치르고 싶어합니다. 현재 슈퍼라이트급 통합 챔피언인 조시 테일러와 호세 라미레즈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프코리안 브랜던 리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롱런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